아 까마귀도 많고 지금 저 수나무 아래에 염소 3마리가 있습니다. 완전 절벽인데 절벽 끝에서 지금 풀을 뜯어먹고 있네요. 이 섬은 지금 두번째 섬인데 사람들이 살지 않는 무인도 같은데 저렇게 염소들이 살고 있고 파마귀도 많고 저쪽은 오른쪽은 미조항이고 왼쪽 정면으로는 썰리 해변입니다. 섬을 지금 두바퀴 2개의 섬을 닥살을 했는데 먼 바다 쪽은 생각보다 바람도 있고 노을도 있고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아주 잔잔하네요. 조류를 타고 첫번째 섬을 다시 돌아서 오늘 투어를 마치겠습니다. 낚시는 해봤는데 역시 이렇다 할 반응이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